자 채연이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Rain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 are you? 또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좋아요 자 이거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알고 있다 누가다 아네 여기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하나씩 두 그 중에서도? 두 두죠 여기에 만약에 does면 이렇게 생겼을텐데 아니잖아 하나씩 두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이거 암만 길어봤자 네 그쵸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니까 자 All of people 암만 길어봤자 영어로 They know They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ey don't know But they don't know My story My story 그치 오케이 좋아요 이 쪽에서 A few years ago 잠깐만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좋아요 A few years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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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 다 있네 No one looked at No one looked at 누가다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구 어 그래 이거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구 선생님이 물어본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다시 그 중에서 그렇죠 하다시 중에서도 디드죠 과거에 얘기하니까 쳐다보다 라는 룩이라는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이게 Because I wasn't famous 의 뜻이 뭐예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이거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언제 언제는 여기 있는데 언제 안 쳐다봤니 몇 년 전에 안 쳐다봤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날 안 쳐다봤어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왜 그렇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우리말 신문 부터 만들어 볼까 왜 이렇게 묻겠죠 왜 그 누구도 몇 년 전에는 널 쳐다보지 않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알 Gonz 이건 왜 왜 이건 왜 왜 왠지 왜 왜 왜 왜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왜 안 쳐다봤니? 유명하지 않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라는 말은 풀어보면 다 하면 안되고, 다 다 떼버리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니까 그니까 그렇지,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와,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많이 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이거 있지? 이것도 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인데 저, 하나, C, T 자, 이거는 이게 하나, C, T, D고요 내가 연습, 이게 누가다구요 이게 하나, C, T, D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다 되겠죠 얘도 또 영어로 만들어 보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대요 I'm a big star I'm a big star 그니까 계속해서 what I don't care I don't care 그 다음에 I'm practicing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in my practice room in my practice room 네,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이만큼 잘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안팎 흔들어 넓어 너가 섞어